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세라프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박용희라고 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이들을 연구하고요. 이거랑 관련된 융합적인 요소들을 탐구해서 보고서를 쓰고 발표하는 동아리입니다. 이번 기회와 같이 이렇게 체험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이언스데이에서 준비한 체험은 욕조 속에 펼쳐지는 환상동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욕조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입욕제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다양한 화학반응들을 확인하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화학반응에 활용되는 물질들이 무해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된 물질들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성에 맞게 다양한 화학반응 실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물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음식물을 씻거나 아니면 그릇을 씻는 베이킹소다부터 천연입욕제, 글리세린에 이르까지 다음과 같고요. 실험 방법은 이 물질들을 섞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물에 녹여서 화학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실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이언스데이에 참여해서 즐겁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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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